오늘이 2016년 8월 30일 우리 김용기 동호회 뒷받은 날입니다. 이제 겨우 만으로 따져서 79이요. 아 얼마나 좋아. 자 한마디 그래도 하셔야지. 79이 아니고 여전한 아홉지다. 그래서 월요일은 팔찌고기 동호회는 나이 많이 먹었구나 이런걸 잘해서 저는 느끼게 됩니다. 그래요? 네. 그럼 아직 70주일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. 오케이. 해피 버스데이 투 유. 한마디 해주시지 뭐. 우리 김용기 동호회가 79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이제 70대 초반이야 초반. 아주 와카히도라고. 자 뭐 축하드립니다. 세월은 여류하는데 여류하는거는 그 흐름을 잘 타야지 건강한거에요. 그래서 즐겁게 그리고 명랑하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뭐듯이 다 감사한 생각을 같이 살면 행복해집니다. 이게 90만원, 91만원짜리 아니야? 90, 100만원 가까이 넣는거 아니야 이거. 나보러 말이야 뭐 사치라고 그러더라고 사치라고.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. 이게 1.7이라니까 뭐. 1.7. 소리가 우리 눈이 1이야. 눈보다 밝아.